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생은 박예은입니다. 제 전공은 힙합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. 여러 장르도 좀 하지만 그중 힙합을 제일 좋아서 이번 무대는 힙합으로 출! 출? 죄송해요. 어떡하지? 힙합으로 출!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생은 힙합 전공 박예은입니다. 이번 무대는 되게 비트가 세서 그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출 거고요. 되게 멋있는 동작들 많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보여줘? 박예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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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